대부분의 자연정력제들은 식물이고 그 중 몇몇은 동양의 기원을 두고 있다. 실제 효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부분 그 영양상 효과는 정말 상당하다. 지금부터 가장 잘 알려진 자연정력제와 그 효과를 소개해보려고 한다. 5가지 자연정력제와 그 효과 가장 인기있는 인삼인삼은 동양에서 정말 애용되고 있으며 한의학에서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왔다. 일본, 러시아, 한국에서는 인삼 성분에 관한 연구가 많다. 그런 연구에서 인삼이 육체적, 신체적으로 활력을 준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다. 인삼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중 정력제로 가장 많이 알려진 품종이 바로 홍삼이다. 광고를 보면 홍삼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증가시킨다고 설명한다. 이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성욕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그리고 에스트로겐 생성을 촉진하기 때 문외 폐경기 여성들에게 좋다. 안데스 산맥에서 유래된 마카마카는 페루 고지대에서 자아 라는 식물이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천연 삐약을 하라고 말하는데 고대 인카 구강 이 식물을 정력제로 활용했다고 전해진다. 사람들은 성욕을 증가시키는데 마카가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마카는 고지대에서 자란다. 가루로 먹기 위해서는 이것을 말린 후 갈면 된다. 또 마카에는 항우울제 성분도 함유되어 있다. 그래서 월경 전 증후군 위나 폐경으로 인한 불편함도 완화해준다. 은행나무 은행나무도 가정에서 정력제로가 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 하나이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효과적이다. 또 사십방패 의나무라고도 불리는 은행나무는 아시아가 원산지이지만 지금은 유럽과 미국에서도 자란다. 이 식물에는 혈액순환을 돕는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을 먹어본 사람들은 정력제의 효과도 있다고 임모아 말한다. 그것이 사실인지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또 은행나무는 신체 산화질소 수치를 높여준다. 이는 삐아크라 약이 작동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샤프란 샤프란도 정 말 효과가 좋은 자연 정력제로 여겨진다. 샤프란 성분은 중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해준다. 다시 말해 샤프란은 순간에 성욕을 증가시켜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개 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샤프란은 샤프란 꽃에서 유래된 향실료로 수천년 동안성 기능을 향상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식물은 동양에서 유래되었으며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에서 사용되었다고 믿어진다. 요인빈 요인빈은 잔비아가 기원인 나무이며 요인빈 나무에서 요인빈이라는 물질을 추출한다. 요인빈은 정력 강화 효과가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다. 확인되지 않은 연구 결과이긴 하지만 요인빈 사용자 중 최대 5.0%는 정상적인 성기능을 회복한다고 한다. 현재 이것은 다른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들의 체력을 키워주고 에너지 소진 증상 및 근육통을 없애는 것을 돕는다. 이 물질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요인빈을 주의해서 섭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위장장애, 불안, 불면증, 혈압상승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